홍기, 홍기야, 드라마 들어왔어. 대박, 너 완전 주인공이야. 청춘 유기농 등 모던 파머. 이게 뭐야? 이게 농촌 드라마래. 농촌? 저런 얘기 같은 거? 나보고 지금. 팝팝. 형, 나 이용기야. FTR는 보컬이야. 나보고 지금 농촌에 가라고? 된장하네. 감독님, 이용기 안 한대요. 아이고, 됐다고 그래, 됐다고 그래. 야, 팬다운이 나 같아, 하나야? 뭔 말이야. 장면을 하자, 정답아. 유파넛 때. 괜찮은 거? 모던 파머?